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뜨거워지더니 연기까지 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? 한 고등학생의 아이폰에서 연기가 펄펄 나와서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 배유미 기자입니다. 휴대전화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액정은 노란색 그으름이 번져갑니다.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교실. 피해 학생은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 13 모델이 갑자기 뜨거워졌고 놀라 꺼내보니 벌어진 휴대전화 틈 사이에서 연기가 났다고 전했습니다. 연기는 2분가량 계속됐습니다. 학생들은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긴급 대피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 피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이 사고는 옆에 있던 학생이 SNS에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3일 동안 조회수가 천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재가 됐습니다. 휴대전화 리튬 배터리 내 분리막이 훼손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가스가 분출된 사고로 추정됩니다. 전문가들은 가연성이 높은 가스라며 자칫 화재 폭발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. 나오는 가스가 대부분 가연성 같습니다. 주변에 스파크나 점화원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착화가 돼서 불이 날 거예요. 정전기가 있어도 불 날 수 있고요. 애플코리아 측은 피해 학생에게 동일한 기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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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